뉴캐슬, 아스톤빌라, 벌리, 페노르트 일단은 프리미어리그는 브라이튼이다 어쨌든 마요르카가 거절할 수 있었던 건 바이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1700만 유로까지 쓰면서 이강인을 데려갈 팀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도 일단은 불만을 표시한 거잖아요 이게 여름 이적 시장에 조금 더 이적할 때 좋을 수는 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강인 선수 얘기해달라고 이강인 오늘 대주제로 좀 들고 왔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방송하는 중간에 막판쯤에 이강인 선수 얘기가 올라와서 좀 많이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일단은 그거예요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를 언파를 했습니다 팩트는? 팩트는? 근데 또 나도 찾아봤거든? 발렌시아는 그대로 돼 있어 그러니까 뭐가 있었던 거죠 확실하게 그러면서 보니까 이강인 선수에게 좀 몇 팀이 오퍼를 제안했는데 마요르카가 거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좀 불만이 쌓인 것 아니냐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언파를 한 거 아니냐 이건 근데 어떻게 보면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팩트라기보다는 그래서 지금 이거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팀이 거론되는 팀이 어디인가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정리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언파를 한 거죠 개인 SNS 프로필에 마요르카도 지웠어요 그거는 팩트 프로필에서도 지우고 이제 팔로우도 취소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후한미 산체스라는 마요르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가 있어요 마요르카 기자인데 그 기자가 이제 올린 거죠 자기 이제 자기 가지고 있는 취재 정보를 올리면서 이강인이 지금 팀에 불만이 있다 그리고 그 불만이 겨울이적 시장에 이강인한테 좋은 제안이 왔는데 마요르카가 아예 듣지를 않고 너는 겨울에 이제 내가 우리는 너를 떠나보낼 수 없다 겨울에 이렇게 통보를 했다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이강인이 팔로우 취소한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강인에게 제안한 팀이 어떤 팀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이 후한미 산체스가 겨울이적 시장 시작할 때 네 팀을 거론했습니다 뉴캐슬, 아스톤빌라, 벌리, 페에노르트 이 팀을 거론했죠 처음에 이걸 거론했던 기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네 팀이지 않을까 근데 저 마르카 보도 보니까 무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느껴있던데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기자 모레토 기자라고 그 기자도 이제 라리가 소식에 아주 좀 정통한 기자 중 한 명이죠 그래서 그 기자가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독점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안한 팀은 일단은 프리미어리그는 브라이튼이다 아 브라이튼도 그리고 라리가의 익명의 두 팀이다 근데 이 기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전담 기자예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식에 되게 이제 신뢰도가 높은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보고 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가 보구나 이렇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추측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로 이제 구단의 이름이 나온 건 브라이튼 항구단이다 기자들 입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적의 불만을 품고 마이루카를 언파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잉글랜드의 브라이튼이 지역지 보도에 따라서 여기서 제안을 한 상태다 그렇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이 그러니까 최소 이 정도 돈을 주면 데려갈 수 있는 1700만 유로 지금 우리 돈으로 230억 정도인데 브라이튼이 제안한 돈은 천만 유로다 그렇죠 이렇게까지가 일단 보도 나와 있는 거죠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바이아웃에 준하는 금액이 아니니까 구단에서는 약간 거절한 것 같고 이번 겨울 속 시점 그러면은 뭐 팀과 이강인 선수 서로 좀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해 이거 뭐 그냥 단순히 선수 입장에서 불만 가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선수 입장도 그렇고 구단 입장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다 그 바이아웃 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오르카 입장에서는 바이아웃을 안 넘는데 이강인을 지금 보내면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팀 망해 이강인 만큼의 선수를 못 데려와요 지금 천만 유로 정도 얘기가 나오는데 굳이 700만 유로 손해보면서 이강인을 떠나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오르카 입장도 당연히 이해가 되고 이강인 입장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름이 나오는 걸로 하면 브라이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런 팀들이 나한테 왔어 그런데 마이오르카가 아예 듣지도 않고 너는 1700만 유로 아니면 못 간다 협상 테이블도 안 앉겠다 라고 하니까 그거에 조금 이제 또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서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시는 게 뭐가 있냐면 그렇다고 해도 엄파는 좀 그렇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정황을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나 안 보내줘요 왜 나 이적하고 싶은데 안 보내줘요 라고 땡깡 놓는 게 아니라 지금 빡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니 제안이 들어왔다는데 최소한 그러면 나한테도 좀 얘기해주고 이적 여기 한번 앉아보고 얘기도 한번 해볼 수는 있는 건데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고 테이블도 알란을 주고 지금 어디를 보면 아예 정보도 이적 이런 데서 제안 왔다 이런 얘기도 안 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의를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어라고 해서 자기 의사표를 그 정도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패너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그럴 수 있어요 구단도 이해를 하려면 이런 거잖아 우리도 바이아웃을 제안을 안 했는데 우리도 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되지 뭐 이런 거고 강인도 아니 그렇다고 한번은 얘기는 한번 해줘야죠 뭐 잉글랜드에서 어디서 왔고 어디서 왔고 그 다음에 그거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선수나 우리 에이전트한테 한마디도 안 합니까 에이전트가 막 협상해가지고 몇 개 가져왔는 것 같은데 그럼 선수 입장에서는 말을 안 들어주니까 그 정도의 의사표현을 하는 게 뭐 난 대단히 이상하진 않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큰일이고 이강인이 더 이상 말 이렇게 해서 안 뛰겠다 뭐 선언을 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있을 만한 일이다 이게 저기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뭔가 자기 의사를 너무 확고하게 표현하는 거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야 요즘 말을 아껴 우리 사회에 그런 게 좀 있지 외국과 다르지 의사를 너무 분명히 표현하지 않아도 돼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난 이건 문제라고 봐요 만약 이 문제 때문에 뒤끝이 남아서 자 훈련 불참 뭐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 때 안 뛰어 뭐 감독의 지시 불이행 교체하라는데 안 들어가 이거는 문제지 그렇죠 이거는 프로페셔널이 아니지 물론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엄발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조용하게 이게 가장 베스트긴 해요 맞긴 하는데 이 정도가 무슨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자 이거 그래서 현상은 이런 거고 근데 지금 보면 이 정도면 당장 이번 겨울엔 좀 어려울 것 같죠 그렇죠 이게 뭐가 있냐면 어쨌든 마요르카가 거절할 수 있었던 건 바이아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700만 유로까지 쓰면서 이강인을 데려갈 팀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비용을 내고 데려갔으면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 1700만 유로가 이제 우리가 프리미어리그 이 정도 생각하면 와 어마어마한 돈을 막 쓰니까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이 돈을 쓰는 건 당연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겨울이적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쓸 수 없는 돈이라서 당연히 이강인 선수가 지금 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서 바이아웃 지불하고 데려간다 이것은 사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일은 아니죠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자기의 가치를 완전히 인정해주는 대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1700만 유로의 바이아웃 230억 정도는 내가 줄게 라는 팀 그러니까 이강인 난 그 정도 가치 인정 우리 팀의 전력으로 인정 이런데 인정받는 대로 가야 돼요 맞아요 이 정도 돈 안 준다는 대로 굳이 지금 막 해가지고 가는 건 저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브라이팅 좋은 팀입니다 여기가 그럼요 트로사르 있다가 아스날로 가서 아마 그런 자리들 지금 뭐 미토마나 이런 친구들 있잖아 괜찮은 팀이에요 괜찮다 하면 대체르비 감독하고도 전술적으로 잘 맞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아스톤빌라 얘기도 지역지에 나왔는데 거기는 에메리 감독 스페인 쪽도 연결이 돼 있고 아티코마디리드는 아까 썰 뭐 이런 거였는데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좀 있겠죠 뭐 주황펠릭스가 떠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텐데 여하튼 그게 무슨 팀에건 간에 자기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아웃 1700만 유로를 질러주면 그건 뭐 구단도 어쩔 수 없는 뿐더러 본인도 그 정도 어 날 저 정도 인정해? 그럴 때 떠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럴 때 떠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한 부분은 어찌 됐건 지금 이강인 선수가 불만을 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 불만을 내가 갖는데 아 이 팀 정도면은 나도 좀 관심 있을 수 있잖아 이 팀 정도의 제안은 뭐 이강인이? 어 이강인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강인이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팀 그리고 그 팀에서 이강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이런 거 좀 정리를 한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뭐 유캣을 이야기도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름이 나오는 구단들 중에 이거 솔직히 유캣을 정도면 괜찮잖아 맞아 그러니까 뭐 지금 나오는 팀들이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강인 선수가 왜 그 불만을 이렇게 표시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본인의 표시지 본인 얘기가 없어 그리고 이제 어제 뭐 그 마요르카 쪽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뭐 후한미 산시스 유 기자도 정확하게는 안 말해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안이 들고 거절했는데 거기서 이제 뭔가 이강인과 구단 간의 소통이 좀 안 돼서 지금 불만이 있다 네네 요 이제 요 내용을 지금 모르는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아 씨 손가락 미끄러진 거 아니야? 아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사랑이 나는 온팔 했다가 다시 팔로우 한 게 많아 전여친? 아 그거는 다시 팔로우 하기 어렵지 아무튼 숨겼다고 뭐 숨긴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숨긴 거 그것도 몰라요 다 지금 추측일 뿐입니다 네네네 아무튼 뭐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없는데 일단 매력적인 오퍼가 왔다라는 계속 기사에 있더라고요 그 매력적인 오퍼라고 생각하면 지금 나오고 있는 팀들은 이름이 나오는 팀들은 다 해당되지 않을까 브라이튼 뉴캐슬 아스톤 빌더 아트레티콘 아드리드까지 그리고 이 팀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필요해요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플레이메이커가 지금 필요한 팀들이라서 이강희 선수가 어떻게든 또 이 팀들을 갔을 때 역할을 할 만한 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브라이튼 랄라나가 지금 공미에서 뛰거든요 랄라나가 나이가 이제 한 서른다섯 여섯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자리가 뭐 트롯사로도 떠나고 했지만 공격형 미드필더가 없어요 이번에 또 랄라나는 부상 좀 입은 것 같은데 그렇죠 부상도 입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이강희 선수를 좀 두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브라이튼이 찾아보니까 세트피스 득점 꼴등이에요 어 그러면 키커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키커에 대한 고민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브라이튼 얘기가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이제 상황 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적한다면 그래도 라리가 안에 한 번 더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문화에 익숙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 시즌이 이강희 선수의 커리어에 되게 중요한 시즌이거든 아마 라리가 데뷔한 지가 다섯 번째 시즌 정도가 될 텐데 처음으로 선발급으로 쭉 뛰는 첫 시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선발로 이렇게 주전급으로 일단 최소는 한 시즌 좀 넉넉하게는 한 두 시즌 정도를 뛰고 그 다음에 점프업하는 난 이게 좀 필요하다 보는데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난 나리가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 마요루카보다는 좀 더 위로 가는 선택들이 좋을 것 같고 떠난다면 지금 나오고 있는 팀들 중에는 브라이튼 브라이튼 브라이튼도 좋고요 아스톤 빌라도 사실은 에메리 감독의 전술과 좀 비슷하기도 하고 뉴캐슬도 이제 거기에 롱스테프 자리 정도는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틀래티콘 아드리드 지금 나오는 이론 중에서는 아틀래티콘 아드리드는 약간 좀 비추 거기는 일단 애초에 그리즈만이 꽉 휘어잡고 있는 그 팀이라서 전술적으로도 조금 안 맞지 않나 일단은 그쵸 그리즈만 주변에 열심히 뛰는 선수 배치하거든요 그리즈만이 다 뿌려주니까 그 옆에 이강희는 있을 이유가 또 없고 또 왼발이고 약간 이렇게 좀 겉돌 안 돼? 이렇게 넣어봤거든? 그쵸 넣을 데가 또 없어요 약간 겉돌더라고 그리고 공격수도 이미 애초에 많은 팀이라 이강희 선수가 그렇죠 주전으로 뛰긴 탐 힘들고 그래서 이제 아틀래티콘 아드리드 팬분들도 왜 우리랑 이게 루머가 났지? 이런 이제 느낌이거든요 아 팬들이? 아니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그런 느낌이라서 아틀래티콘 아드리드쨈에 하면 지금 나오는 이름은 다 좀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일단 마요르카 남는 게 일단 이강희 선수한테는 전 더 좋아 보인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1700만 유로를 아무도 제한을 안 한 거잖아요 근데 마요르카를 만약에 이강희는 중위권으로 끌고 올려서 이번 시즌 맞춘다 그러면 1700만 유로는 우습게 들어올 것 같다 이적 제한이 그러면 더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늘 하는 얘기가 팀에서 처음으로 주전급이 돼서 풀 시즌으로 한 번 한 1년 2년 치러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마요르카에 있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저도 되게 고민할 것 같아 아직 군문제 이슈가 이거 이적할 때 그거 얘기해야 되거든 여러 가지 해야 될 장치들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 떠나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나 아시안게임 노려야 되잖아 그러면 지금 팀을 옮기면 거기서 또 주전 경쟁하고 폼 떨어지면 안 되니까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위해서라도 좀 남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아시안게임을 목적지에 두고 이적 문제 다 풀 수는 없지 그렇긴 한데 이강인 선수 근데 저는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그래도 일단은 불만을 표시한 거잖아요 이게 여름 이적 시장에 조금 더 이적할 때 좋을 수는 있다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게 왜냐면 아예 이번에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다음 여름 이적 시장의 마요르카가 그냥 거절해도 되겠거니 바이아웃에 준하는 금액이 와도 그냥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불만을 얘기하고 가면 다음에는 제안이 들어오면 그래도 알려줄 거 아니에요 이강인 선수한테 소통도 되고 그래서 뭐 다음 여름 이적 시장 생각한다면 이런 한 번쯤 이렇게 내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감사합니다